고현정이라는 배우가 데뷔한 지 35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SNS를 개설하였고, 이어서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많은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상에서는 자녀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0일 오후, 배우 고현정은 자신의 이름을 딴 유튜브 채널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저 정말 많이 걱정된다. 하지만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용기 냈다. 우리 서로 함께 행복해 보아요. 사랑합니다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첫 영상은 이렇게 유튜브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그녀가 유튜브에 진출하게 된 동기와 그녀의 진심어린 생각들이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그녀는 요정재형에 출연하게 된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아는 오빠라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댓글들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이렇게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댓글들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나쁜 말만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대중과의 오해가 풀린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고 댓글을 3번이나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현정이라는 배우가 유튜브에 도전하려고 고민하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이 연락에 대해 놀랐다고 표현하며 그 연락이 요정재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가 자녀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현정은 이 두 가지 사항만으로도 유튜브를 시작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지만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1995년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외손자이자 신세계 부회장인 정용진과의 결혼으로 고현정은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재벌 3세와 톱스타의 만남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현정이 어머니와 함께 뉴욕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을 관람하러 갔던 날 그녀는 극장에 늦게 도착하여 길을 잃었습니다. 이때 정용진 부회장이 그녀를 도와주면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닐의 첫 만남은 영화 같은 너브스토리로 오랫동안 이야기되었습니다. 1995년 5월에 이루어진 결혼 이후로도 고현정과 그녀의 남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현정은 이런 관심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굳게 감추며 가끔씩 공개되는 사진에서는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고현정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맏딸 이부진 씨의 결혼식인 1999년 8월,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부인 박돌 여사가 세상을 떠난 2000년 1월, 그리고 그녀의 신의인 정유경 씨의 결혼식인 2002년 2월 등 삼성과의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만 그녀의 모습을 공개하였습니다. 고현정이 재벌가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소문과 부부의 불화설, 결별설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녀는 1998년의 첫 아들을, 그리고 2000년의 딸을 출산하면서 삼성의 며느리로서의 위치를 확립하려 했지만, 2002년부터는 영화 시사회 등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혼설이 다시금 제기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새벽, 서울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서 고현정이 신세계법인이 소유한 1억 7500만원 상당의 스포츠카 포르셔를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현정과 정용진의 불화설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고현정은 부부 동반 모임 후에 대리기사를 불러 친정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한강공원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새벽 3시에 발생한 포르셔 도난 사건과 함께 대리기사라고 밝힌 동승자 남성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면서 고현정과 정용진 부부는 결국 6일 만에 결혼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딜의 이혼은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9시에 이혼조정 신청을 시작하여 당일 오전 11시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단 2시간 만에 이혼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놀랍게도 두 아이의 양육권은 정용진에게 돌아갔고 고현정은 이혼 후에 단 15억 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8년 동안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받은 위자료의 전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는 고현정이 정용진의 집안에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게 해준 대가로 위자료를 적게 받았다는 추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후에 고현정은 2005년 sbs 드라마 봄날로 연기 활동을 제기하였고 이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mbc 무릎학도사에 출연하면서 빠른 복귀를 이루었고 그녀의 두 자녀가 tv를 통해 그녀를 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기 활동을 다시 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고현정의 큰 아들 정해찬는 1998년에 태어나 올해로 26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현정과 정용진의 이혼 당시에는 어린 6세였지만 어머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중학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17년에는 미국의 명문대학인 코넬 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코넬 대학교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명문 사립대학으로 총 5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의사를 배출한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 정용진 부회장이 아이비리그인 브라운대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할아버지인 정재은 신세계명예회장이 아이비리그인 콜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한 것을 감안하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3대 모두 아이비리거가 되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고현정의 둘째 딸인 정해인은 2000년생으로 올해로 24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2021년 6월에 미국 텍사스주 북부 델러스에 위치한 스무디킹 본사에서 한 달 동안 인턴십을 통해 실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2022년 7월 21일에 유통업계와 신세계그룹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17년에 정해인은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ASK, FM 계정을 개설했고 이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익명으로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친엄마인 고현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당시 한 사용자가 친엄마 기억이 나냐 라고 물었을 때 정해인은 기억 잘 안 난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럼 다신 안 볼 거냐 라는 질문에는 몰라 무슨 상관이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가 친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라고 말했을 때 정해인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그분이 얼마나 예쁘신데 라고 말하며 친엄마 고현정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SNS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던 정해인은 주변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지자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